두번째 유플러스 두번째 모션입니다. 여기에 월화수목금토일 작성해 볼게요. 여기 1초 1프레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부터 시작을 해서 1초 1프레임부터 여기에 월화수목금토일 작성해 주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작성해 주시고 1이라는 글씨만 여기 글씨에 글씨 부분에 여기 더블클릭을 해 주시면 글씨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 1이라는 글씨 이것만 여러분들이 만든 이거 색상 있죠? 이거랑 똑같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넣어 주시려면 1이라는 글씨가 현재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캐릭터 패널이 있는데 여기 아이 드로퍼 툴이 있습니다. 이 아이 드로퍼 툴로 이 파란색을 찍어 주시면 여기 글씨 부분만 지금 제 거 파란색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이 글씨가 등장하는 모션이 어떻게 될 거냐면 왼쪽 오른쪽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션으로 나타날 거고요. 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나타날 겁니다. 등장하고 회전도 하고요. 사이즈도 작았다가 퍼지게 퍼지는 모션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도 0%였다가 100%로 가는 모션이 될 겁니다. 투명도가 여기 투명도가 그리고 얘는 스케일이고 회전이고 포지션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좀 등장할 건데 이거 등장을 하는 것도 처음에 등장을 할 때는 약간 비스듬하게 등장할 겁니다. 비스듬하게 등장했다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살짝 이렇게 돌았죠. 그죠? 돌면서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크기도 크기도 0%에서 110% 정도 까지 커질 겁니다. 110% 퍼졌다가 작아지는 모션으로 갈 거예요. 퍼졌다가 작아지는 모션으로 갈 거라서 두 가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튀어나오는 모션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튀어나오는 모션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스케일 작아지고 회전하고 하는 모션까지 같이 또 들어갈 거예요. 진행하겠습니다. 1초 1프렘부터 얘한테 먼저 포지션 이동이 들어가져야 되니까 애니메이트에서 애니메이트에서 포지션 이거 적용시켜주시고요. 포지션 적용시켜주시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50 50씩 넣어줄까요? 50 50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요 다음은요 요 다음은 일단 모션이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모션이 좀 들어가줘야 되니까 자 여기 어드밴스드 이제 렌즈 셀렉터 안에 얘네가 자 요거 똑같이 엔드 한 50% 줄까요? 50% 50% 주시고 옵셋이 마이너스 50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50에서 1초에 1초 1프레임에 마이너스 50에서 자 2초에 2초까지 100% 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네요. 지금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얘가 지금 모양이 요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그 어 쉐입 부분을 현재 스퀘어로 잡혀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안에 들어가서 어드밴스드 안에 들어가서 이 쉐입을 스퀘어가 아닌 램프업으로 바꿔주고요. 그럼 밑에 있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즈로우도 50% 잡아주시면 점점 느리게 도착하게 되겠죠. 점점 느리게 요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것도 지금 2초로 잡혀있는데 1초 동안 움직이는 걸로 잡혀있는데 3초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3초 3초까지 늘려보면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광고에서는 굉장히 빨리 등장을 해요. 굉장히 빨리 등장을 하는데 저희는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스케일 요런 게 다 같이 진행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애니메이터 1 여기 옆에 보시면은 add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애니메이트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add라는 항목이 하나 생겼죠. 애니메이터 1번 요 여기에 속성을 추가로 또 넣어주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포지션 항목이 아니라 또 하나 추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에 회전 회전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로테이션 눌러주시고 얘가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도 90도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은 그냥 90도 넣어주게 되면 플레이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돌면서 이렇게 올라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스케일도 갑니다. 스케일 스케일은 여기 또 add 부분에서 add 부분에서 스케일 또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프로퍼티에 스케일 하나 또 추가해 주시고 스케일 0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0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까지 하고 이번에 오퍼시티 까지 오퍼시티 까지 넣어서 오퍼시티 0% 그러면은 또 점점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이번에 두번째 모션 들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모션 얘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살짝 비스듬하게 도착을 해서 얘가 다시 정상적인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스케일도 110% 까지 커졌다가 100% 로 돌아오는 모션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뭐 그리고 이제 포지션도 살짝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션까지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애니메이터를 또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애니메이트 여기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줄 거 일단 포지션으로 갈게요. 포지션 포지션을 또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 안 생기면 다시 한번 그러면 애니메이터 2번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애니메이터 2번 얘는 일단 위치상으로 여기 도착했을 때니까 도착했을 때 있는 상태니까 왼쪽으로 X축이 마이너스 값으로 살짝 가주면 돼요. 저는 마이너스 15 정도 가겠습니다. 높이도 Y축도 마이너스 15 정도 마이너스 10, 10으로 갈까요? 조금만 움직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0, 10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엔드 50 잡아주시고 엔드 50 잡아주시고 오프셋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50에서 1초 아니 2초 뒤에 그러니까 지금 3초 니깐 5초 가 되겠죠? 5초에 100% 갑니다. 지금은 어드밴스드 수치가 달라져 있어서 모양이 이상할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키프레임 위치도 옮겨줘야 됩니다.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넣어놨으면요. 얘도 이제 어드밴스드 이 부분에서 쉐이블 램프 업으로 바꿔줍니다. 램프 램프 램프업으로 바꿔주시고 이지로우는 50% 들어가는 거죠. 일단 모션으로 보시게 되면 얘도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월이라는 글씨가 도착을 했을 때 여기 왼쪽에 닿고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금토일이 다 나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요게 맞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라는 글씨가 월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바닥에 닿을 때 이렇게 완전히 왼쪽에 도착을 했을 때 지금 제꺼 같은 경우는 1초 23프레임이 되네요. 1초 23프레임에 얘네 키프레임 두 개를 밑에 요거 이제 애니메이터 2번에 있는 렌지셀렉터 옵셋 그 키프레임이에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인디케이터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옮겨주시게 되면 월화수목금토일 요 글씨가 왼쪽에 붙었다가 바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뭔가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한 칸 더 봐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딱 맞는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중첩이 되게 잡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금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로테이션도 로테이션도 추가하시면 되고요. 로테이션은 왼쪽으로 조금 돌아가 있게끔 요정도 마이너스 20도 정도 그 다음에 스케일도 스케일도 넣어서 스케일은 110% 정도 넣어주시게 되면 플레이가 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땡길까요? 좀 더 부드러워지게 잘 연결되게 그래서 글씨가 등장하는 모션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이 월화수목금토일 요 글씨가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먼저 얘는 그냥 포지션 이동으로만 진행을 해도 됩니다. 포지션 이동 그래서 자 4초에 여기까지 등장을 하고요. 4초 정도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초 1프레임부터 포지션 단축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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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포지션 항목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의 포지션 단축키는 P 에요. 자 여기 P 눌러서 소글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현재 4초 1프레임입니다. 그리고 5초에 5초에 얘를 옆으로 이동시켜줄 건데 요거 이제 여기에 일상을 바꿉니다. 라는 글씨가 먼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일상을 바꿉니다. 먼저 하나 써주시고 상을 바꿉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상을 바꿉니다. 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 여기 1이라는 글씨랑 위치를 똑같이 맞춰줄 거예요. 1이라는 글씨 위치에다가 그래서 일단 밑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월화수목금토일 요거 글씨를 선택을 또 이제 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아 죄송합니다. 색깔부터 좀 바꿀게요. 여기 상을 제외한 을 바꿉니다. 요 부분을 흰색으로 글씨를 바꿔주세요. 흰색으로 여기서 흰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글씨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화수목금토일과 셀렉션 툴로 셀렉션 툴로 월화수목금토일과 상을 바꿉니다. 를 선택을 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얼라인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얼라인 요거 없으신 분들은 여기 윈도우에서 요 얼라인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그러면 우측 하단에 얼라인이 나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상단 정렬 그 다음에 우측 정렬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위치가 맞춰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5초에 5초에 월화수목금토일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이동을 하면서 Shift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글씨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를 만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번에는요. 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왼쪽으로 가면서 일만 남고 월화수목금토 라는 글씨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월화수목금토일 여기에다가 효과를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넣어준 만들어주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 오른쪽에 캐릭터라는 패널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 꺽쇠 두개가 겹쳐져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 눌러주시면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고 있습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게 있냐면은 트랜스 트랜지션 트랜지션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카테고리가 트랜지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리니어 와이비 라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라기보다는 트랜지션 화면 전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전환 기법 그래서 이 리니어 와이비를 월화수목금토일에 다가 적용시켜주는 거에요. 월화수목금토일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더블클릭 하셔도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효과가 자 이 효과는요. 이 효과는 여기 컴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여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트랜지션 컴폴리션 요 부분이 0% 라고 잡혀있는데 위치가 여기가 0% 가 되는 거고요. 여기 맨 끝이 여기가 100% 가 되는 거에요. 여기가 여기가 0%고 여기가 100%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위치니까 한 50%에 좀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움직이다 보면은 50%가 넘어서면서부터 월화수목금토일이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넣어줄까 하냐면 일단은 느낌을 먼저 보셔야 되니까 자 여기 월화수목금토일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솔로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은 이 레이어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겨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요 솔로 기능 요거 이걸로 여기 월화수목금토일 봐주시고 여기 패더값이 있습니다. 패더를 한 10px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요 트랜지션 요거는 글씨를 좀 지울 수 있는 정도 글씨 반 정도 이렇게 지워지는 요정도 지금 10px 패더값이 10px은 요정도에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20px 요정도 요렇게 좀 잡히게 되겠죠. 경계 라인이 좀 부드럽게 풀어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더는 자 그래서 여기 트랜지션 컴플리션 수치를 글씨가 다 보이는 자 요거를 이제 마우스로 직접 드래그를 하면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글씨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글씨가 선택이 되죠. 요렇게 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방향키 밑으로 내려주시면 1씩 줄어듭니다. 방향키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래서 글씨가 다 보이는 상태 지금 현재 49% 제 것 같은 경우는 요렇게 놓고 토그를 눌러줄 거예요. 지금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가 얘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출발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아니면은 여기서 1이라는 글씨가 요만큼 나타난 도착을 도착을 하니까 1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정도까지만 놔주셔도 괜찮아요. 요정도? 뭐 굳이 그러면 얘 트랜지션 컴플리션 부분에다가 토그를 안 넣어주셔도 되겠죠.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숨어 가려지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마스크가 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라지죠. 애니메이션은 포지션만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끝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여기 이제 패더값이 들어가져 있어서 약간 요렇게 찌꺼기가 보이실 수가 있어요. 패더값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글씨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 타이밍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한 10프레임 정도 봐주셔도 되고요. 5프레임 정도 아니면 토까지 요렇게 토가 어느정도 가려지면서 어느정도 가려지면서 패더값을 이제 20에서 0으로 가는 모션을 주시면 돼요. 여기서 0으로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잠깐 여기 찌꺼기가 보였던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 안 맞으면 수차 트랜지션 컴플리션 수치 위치를 좀 더 옮겨주셔도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되셨으면 이제 솔로 기능은 꺼주시면 돼요. 여기 솔로 기능은 꺼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상을 바꿉니다. 라는 부분이 안 보이다가 나타나줘야 돼요. 얘가 안 보이다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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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는 리니어 와이브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그거 말고 속도도 조절을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여기 상을 바꿉니다. 라는 글씨를 포함을 할 포함을 할 사각형을 좀 만들어 줄게요. 쉐입 레이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쉐입 레이어로 여기 필은 솔리드 색상 들어갈 거고요. 어떤 색상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색상이든 상관없고요. 스트로크는 안 쓸 거예요. 논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긴 공간 한번 클릭하시고 어떤 레이어든 선택이 되어 있어서 안 되니까 그리고 상을 바꿉니다. 까지 포함시켜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일상을 바꿉니다. 월화수목금토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사각형도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인디케이터를 1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 놔두시고 페어런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건데 이 페어런트 기능이 뭐냐면 A가 움직이면요. B가 움직이는 것만큼 똑같이 움직여주는 기능이에요.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페어런트를 넣어주는 기능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제 것 같은 경우는 안 보입니다. 여기에 페어런트가 여기 항목이 좀 생길 거예요. 제 것도 모드랑 트랙 매트라는 거 있는데 페어런트가 없어요. 여기 플러스 옆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이 메뉴를 눌러서 여기 컬럼에 보시면 페어런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페어런트 앤 링크 페어런트 앤 링크 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페어런트 앤 링크가 뜨게 됩니다. 지금 이 쉐잎 레이어는요. 워라스모 금토일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선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나선형 아이콘 이 나선형 아이콘을 끌어다가 워라스모 금토일 이 레이어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거를 끌어다가 레이어에 연결시켜 주시면 여기에 워라스모 금토일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도 그냥 3번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셔도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 네모 이렇게 따라 움직입니다. 이렇게 따라 움직이게 되고요. 이 상을 바꿉니다. 라는 글씨가 이 흰색 네모 안에서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저랑 위치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쉐임레이어 방금 만들어준 레이어는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상을 바꿉니다. 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워라스모 금토일이 있어야 됩니다. 위치는 드래그로 끌어다가 위치 놔주시면 됩니다. 끌어다가 이게 최신벌 24버전 에서는 23버전 24버전 에서는 굳이 자리 위치를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그 정 버전 그게 업데이트 되면서 기능이 여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냥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페어런트 처럼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 기능이 적용되기 전이라서 그냥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놔주셔야 돼요. 상을 바꿉니다. 위에 쉐임레이어가 있게끔 지금 보시면은 이 네모가 가려져서 글씨가 안 보이죠. 여기서 트랙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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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매트 쉐임레이어 2번 이거 상을 바꿉니다 해서 쓰는 거예요. 상을 바꿉니다 트랙매트 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알파매트 쉐임레이어 2로 바꿔주시게 되면 여기 안에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요. 글씨가 그리고 여기 앞으로 가게 되면요. 그 네모를 벗어나는 범위 에서는 글씨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네모 안에서만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네모 안에서만 그래서 이 모션을 완성시켜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트랙매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폭죽모션 할 때 한번 써봤... 아니 폭죽모션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트랙모션 트랙매트 기능으로 밑에 있는 거를 위에 있는 거 안에서 보여주게 금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걸 위에 모양 안에서만 보여주게끔 여기서 이제 모션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느리게 움직일 거예요. 점점 느리게 월화수목금토일 단축키 U를 눌러주시면요. U 자 토글이 눌러져 있는 항목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단축키 U예요. 요 U를 눌러주시면 요 토글이 눌러져 있는 항목만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해 주려 그래프는요. 요 포지션 그래프예요. 포지션 그래프 자 요 그래프 에디터로 가겠습니다. 포지션 항목을 선택을 해 주셔야만 오른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뜨고요. 포지션 항목을 선택을 해 주셔야 그래프가 뜹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그래프는 스피드 그래프가 아니라 밸류 그래프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 요 이제 옵션 보시게 되면은 에디트 밸류 그래프로 잡혀있는데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줄 겁니다.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로 바꿔주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일정한 속도로 요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일정한 속도로 요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만들어줄 거는 점점 속도가 느려질 거니까 그래프를 요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프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왼쪽에 있는 요거를 요거를 더블클릭 이 점을 이 점이 여기가 키프레임 이거든요. 키프레임 얘를 더블클릭 해서 이렇게 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지금 왼쪽에 그래프가 없어요. 오른쪽에만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아웃고잉 벨로시티 여기 여기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웃고잉 그래프가 없습니다. 인커밍 이쪽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없어서 여긴 건드리지 마시고 아웃고잉 벨로시티 여기는 처음에 빠르게 진행이 됐다가 느리게 갈 거예요. 멈추는 거죠. 그래서 자 스피드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자 인플루언스가 0.01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소치예요. 0.01이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키프레임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얘는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가 없어요. 오른쪽에 그래프가 없고 들어가는 부분 왼쪽에만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아웃고잉은 건드리지 않고요. 인커밍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가 점점 느리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인플루언스 이 부분 일단 먼저 50%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0이 될 거예요. 그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니까 스피드는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하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거 말고 그래프가 약간 좀 이렇게 물결을 치니까 50% 말고 60% 까지 가볼까요? 다시 더블클릭 해서 60%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모션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기에 이제 LG 플러스 로고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LG U 플러스 로고 TV LG U 플러스 TV 로고 검색해 주시면요. 이렇게 이제 로고들이 많이 있죠. 요거를 쓸 거예요. 요로고 요로고를 쓸 건데 여러분들 찾으실 때 지금 PNG 파일로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 요거 요런 거 쓰시는 게 좋겠죠. 요런 거 그래서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거 지금 있기는 한데 여기다 저장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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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꺽쇠 두 개 있죠. 요거 눌러서 프로젝트 패널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 빈 공간을 여기를 어이구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더블 클릭해 주시면 소스를 불러와 주실 수가 있어요. 임포트 창이 열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여러분들 다운받으신 거 다운받으신 거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와 질 거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오 지금 제 거 이미지 굉장히 크네요. 요거 스케일 S 단축키 눌러서 S FKL 단축키 눌러서요. S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토글을 토글이 아니라 얘는 사이즈를 좀 줄여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정도 사이즈로 줄여주세요. 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포지션 모션이 될 거예요. 포지션 모션 그래서 단축키 P 눌러주시고 단축키 P 눌러주시고 얘를 지금 보면은 글씨가 5초에 완성이 이렇게 됩니다. 5초에 5초에다가 인디케이터 갖다 놔주시고 5초에 포지션 토글을 눌러주시고요. 포지션 토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의리라는 글씨가 가려질 때쯤 의리라는 글씨가 가려질 때쯤 15프레임 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14프레임 갖다 놔주시면 되고요. 14나 15프레임 정도 갖다 놔주시고 요거 포지션 위치를 위로 여기 글씨랑 겹치게끔 이렇게 갖다 놔줍니다. 이렇게 갖다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요거 내려오는 것도 점점 느리게 내려올 겁니다. 자 똑같이 점점 느리게 내려올 거기 때문에 요거 얘는 0.01 OK 눌러주시고 두 번째 거는 0픽셀 퍼세크에 아이고 0픽셀 퍼세크에 60%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모션은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져요.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것까지 됐으면요. 아까 전에 일상을 바꿉니다. 상을 바꿉니다. 요 부분 트랙 매트 라는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했었죠. 요것도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바로 마스크를 씌워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빈 공간 선택해서 레이어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도형 툴로 여기 U플러스 로고가 바닥에 완전히 내려와 있을 때 요 로고를 이렇게 도형으로 가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형으로 가려주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얘를 여기 쉐임레이어에 트랙 매트 요거 트랙 매트 알파 매트 적용시켜주시면 되겠죠. 알파 매트 적용시켜주시면 플레이해서 봤을 때 로고가 안 보이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LG U플러스 요 모션 부분은요. 똑같이 만든 건 아니고 비슷하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 렌더링 렌더링까지 같이 진행할게요. 렌더링을 하실 때는 작업 영역을 전체로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로 그래서 앞에 요 부분 요거를 붙잡고 여기 왼쪽 끝까지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지금 보이는 거는 5초까지 나오고 1초 정도 약간 유예를 준 거니까 뒷부분 요렇게 놔주시면 되고요. 요거 렌더링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U플러스 요거 이제 컴포지션이 타임라인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파일 파일에 익스포트 여기 Add to 렌더큐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M 이에요. Ctrl M Add to 렌더큐 눌러주시고 Add to 렌더큐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렌더 세팅 아웃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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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먼저 베스트 세팅 요 파란색 글씨는 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베스트 세팅 눌러주시고 여기 자 요것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퀄리티 베스트 리솔루션 풀로 해서 사이즈가 몇인지 요거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가 몇으로 잡혀있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렌더링이 돼서 최종 몇 초의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웃풋 모듈 롯슬레스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가 렌더링을 할 포맷은요 AVI가 아니라 MP4가 여기에는 없어요. 현재 최신 버전에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퀵타임으로 갈 겁니다. 퀵타임 퀵타임으로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웃풋 투는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것인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 지정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렌더 버튼이 있습니다. 렌더 버튼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렌더 버튼이 렌더 버튼이 렌더 버튼이